윤재장 썰지는 위투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버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권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응분.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재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롭 이방한 목적에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연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젤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열린공감TV가 없었으면 이런 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또 아울러. 뭐야 왜 이런 낭서를 퍼뜨려 하면서 언론들이 다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영태균과 김건희의 영적 대화. 이게 정말 정가의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 우리 열린공감TV의 작품입니다. 그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이 국회의원 누가 추나. 어?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영수 김건희 여사가 선생이 그 하라고 춘는데.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득을 봤잖아. 득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빗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립무사, 안전베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정인님 혹시 장립무사, 주술베기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림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림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장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풀이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말씀하셨던 주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언론을 봤는데 좀 주저주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술 관련해서 무속 관련해서 보도하는 걸 굉장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판타스틱하니까 리얼리즘이 떨어지니까 리얼리즘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팩트체크하기가 어렵다?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루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가 이런 사람인데 이걸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속에 관심 있는 건 다 알겠다. 그런데 무속과 주술은 또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설마 주술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그냥 명백하게 그동안에 열공에서 이야기하신 게 다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다가 영적 대화 이에 워낙 많은 분들에게 쇼킹하게 다가왔던지 보수 언론부터 슬금슬금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간의 화제인 인물이죠. 영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항구연구소 부서장으로 일을 했던 강혜경 씨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수사라서 장님이 어깨에 올라타서 주수를 부리라는 의미로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김건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바라는 대로 김건희가 행동할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명대표가 꿈짜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즉 김건희와 명태균 씨도 해안을 가진 영적 존재로 본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명태균 씨도 경상도 쪽 지역에서 꽤 이름난 역술인으로 여권층에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역술인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슬쩍 접근했더니 대노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퇴근 역술인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도 미래한국연구소예요. 미래의 한국을 연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장명에서 느끼는 것이 역술인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유명한 도사들, 역술인들, 무속인들, 점수사 등을 만나러 다녔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네. 이렇게 김건희 씨는 자신 스스로 도사들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즉 명태균 씨도 그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참고만하죠. 참공수승, 권진도사, 그리고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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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은 또 따로 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도 또 있죠.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 그걸 김건희 씨가 믿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권송동, 장재원, 유낭웅이가 총장님 펄펄 끓는 손에 삶아먹고 있다. 결국 이 세 명은 윤회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권송동, 장재원, 유난홍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몇 천 년 전에 거북이 등껍질에 전보던 시대도 아닌데 외교관계도 꿈짜리 가지고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원, 이 사람은 저기 학문 침, 학문 침 유명한 이병원 씨 생각이 나고 천공건진, 해우, 해우가 이제 말하자면 건진의 스승이죠? 그렇죠. 일광초계종, 스님으로 통하고 대군산 이 사람 누구죠? 그분도 꽤 유명한 역술인인데요. 일단 한 명씩 말씀을 드리자면 최태민은 잘 아시는 분과 같이 영세교회 교주였습니다. 박근혜의 최측훈이었고 나를 통해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들 수 있다라고. 죽은 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근혜를 꼬셨던 사람이지요. 대군학 씨는 굉장히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역술인이고요. 한국역술인연합회에 임원을 했던 사람이고 1924년생인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해요. 최순실, 최선으로 이름을 개명한 이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이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고 최태혜민의 딸이기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미르제단, K스포츠재단 등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신무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이를 짝증해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됐을 무렵에 문재인 정권 망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날씨는 관계가 끊겨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황하영 씨는 황종원 행정관의 아버지고요. 동부정기산업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열린감티가 취재하고 있는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주술사, 음향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업체 사장으로 알고 계신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 방송 요약해보면 윤석열의 영매가 김건이고 김건이의 영매가 황하영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서대원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역의 대가 유명한 역수인으로 알려진 분인데 2019년 초에 김건이를 통해서 윤석열을 소개해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에게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최초로 해준 사람이 바로 서대원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양재택 모친도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겠죠. 또 해우 원종택 씨라고 일광조계종의 효 씨인데 충주일광사의 주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건진법사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지요. 청공이야 말하지 않아도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청공이 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현재 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병환 씨는 바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똥꼬침.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그 별명 중에 윤학문. 윤학문도 있어요. 그래요? 윤학문. 학문 질환이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일종의 점을 본다는 건데 참 그게 그걸로 점을 보는 건가요? 참 그게 진짜 좀 그렇습니다. 백운사 씨는 한국역수리인협회 회장이십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순자 사주를 받았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대한민국 재벌총수들 중에서 이분을 안 맞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역술계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백운산 씨입니다. 역풍령. 그다음에 또 풍수관상가로 알려져 있는 백재권 씨도 있고요. 백재권. 저기 윤석열 관저. 청공이 간 게 아니라 백재권이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장 시절에 홍석현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그리고 관상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백재권 씨입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열린감TV가 얼마 안 남은 김건희의 무속정 비선실세들을 추적 중에 있는데 또 있어요? 네. 그중에 최근 실세 중에 실세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 도사, 법사 중에? 바로 노병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노병한. 노병한. 법명도 있어요. 해란, 월영이라고도 합니다. 아호도 있는데 거림통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많아. 현재 이 사람이 항공미래예측연구소. 타면 이래요. 항공미래. 아까 명태균 씨도.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 똑같죠. 항공미래예측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고요. 노병한 박사로 알려져 있는 철학원을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과 함께 오찬을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역신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 노병한 씨에 관련된 큰 건이 터질 겁니다. 열린공감TV에서. 또 터져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열린공감TV만 따라오면 돼요. 우리 랄버시미디어들. 여기 다 취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취재하기 힘들고 뭐 그런 거 알렸는데 나중에 터지면은 열린공감TV 첫 해부터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열공을 보면 이 정부가 이해가 되는 게 이 정부가 무슨 중요한 정책 발표할 때마다 통상 정부가 정책 발표하면 산출 근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2천 명 툭 던지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그랬더니 저런 분들이 다 예측하신 거네요. 2천이라는 숫자가 주식적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잖아요. 네. 네. 지난 방송에서 공짜장설전을 통해서 자칭 도사라는 사람 자신의 도인명을 백모 도사라고 백도사라고 밝힌 사람의 제보 내용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셨어요. 제안을 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국내의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도인은 맞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들도 많고요. 본인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누군가 선왕설랬했는데 이사에서 보니까 백재권 아니냐고. 네. 백재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정말 참. 자 그분은 김건희는 일본 음향사의 영향을 받은 주술가이고 김건희와는 상하관계로 조성 종속되어 있는 영매 중에 한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한 수상한 5개의 관 오방신을 설치를 한 것에 관여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 일본의 유명 쇼군 장수들의 영원히 담긴 흙을 매장을 했고 그중에 하나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적힌 인형의 비수를 꼽아 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런데 이 씨가 곧 이 나라를 바로잡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지진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내년 초? 그렇죠. 내년 초.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메일로. 관련된 메일 내용 중에서 제가 직접 유의미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오늘 또다시 재연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랑 직접 메일을 통해 소통 중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을 오늘 공개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열린감TV는 주술, 무속, 미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카톨릭. 다만 김건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녀의 주술적 미신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저희 열린감TV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매체보다도 오랫동안 김건희와 주술, 미신에 대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레거스 미디어가 금기시 했던 미신과 주속, 무속, 주술 행위에 대해 최근 명태균 씨의 발언을 기화로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전통 무속하고요. 일본의 주술과는 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 무속은 좋아요. 맞습니다. 남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무속은 특정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에서 비롯된 종교현상을 뜻하고요.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 즉 영혼 등의 신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기륜 회복을 해결하라는 기술을 바랍니다. 동양주술은 일본에서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를 해온 백도사의 말과 주장을 통해서 김건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과 부부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최근 정국에 대해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심층 부속한 내용을 백도사에게 질의해보기도 했습니다. 우선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고요. 일본 주술이 인신공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주술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 맞죠. 일본 주술의 대표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히토바시라라는 것이거든요. 인신공약 풍습을 일본 주술로 한국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의 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 백화점 자리에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그것도 히토바시라의 풍습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부터 재현되고 있는 이 영상의 백도사의 말은 그의 주장입니다. 그의 사경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말뚝을 뽑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뽑혀야 이 땅이 반성합니다. 그대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내가 이전에 수십 번 이 땅의 매체에 말을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더군요. 그대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술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삶주에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진 자들이지요. 누군가의 권력으로 누군가의 사육을 채울 것이라면 인간들의 가장 최악의 주업이 있는 사안은 행위입니다. 왕권의 암합리적으로 주술적인 것을 가미하여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신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주술이랍니다. 그들의 땅에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이들이 행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들은 11년 전 공양미 300석을 바칩니다. 쌀 300석이 아니랍니다. 산재물을 서해 용왕에 바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즉 귀천에 떠도는 자를 환생시키는 주술입니다. 귀천에 떠도는 자는 죄를 지어 환생을 못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바치면 가능하지요. 그것도 아주 오리고 수수한 혼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주술입니다. 이 땅의 기도는 별의 냉수도 높고 기도한 것이 진심이라면 일본은 재물을 바쳐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어리고 수수한 혼들이 300석이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환생시키려는 대상은 아직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암나무에 나무정령으로 남아있을 것을요. 실패한 주술이라는 겁니다. 이 도사가 말하고 있는 이 300석 10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세월호? 네. 저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30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월호 사건을 빗댄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자꾸 이게 국가정보원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렇지. 자꾸 막혀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흔히 말하는 저의 취재원으로부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이제 무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긴 했었습니다. 박근혜가 쫓겨났는데도 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 1급 서류로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건 밝히지 못했거든요. 백도사는 세월호 사건 단순 사고가 아닌 최순실의 수술적 농간으로 인한 예고된 사고이고 아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 어쩌면 사고로 유장한 주술적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다소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릉의 법왕사라고 있어요. 강릉에. 강릉하면 떠오르는 것이 윤석열의 외가이기도 하죠. 그 대웅전에 쌀을 저렇게 쌓아두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30가마의 쌀이었는데요. 절에다가 쌀을 시주한다고 해도 저렇게 쌓아두지도 않거든요. 쌀에 더해서 인신공양 혹은 동물공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법왕사에 직접 가봤었습니다. 법왕사는 조계종의 말싸이기도 한데요. 절의 미륵부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아예 그냥 소원성취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소원성취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일부 또 쌀은 쥐가 파먹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저희가 주재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대통령을 잘 만들어야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니까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백두세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공양을 하여 인간으로 환생을 시키려는 일본의 음향서들의 사악한 주술이지요. 서해의 어느 지점에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아주 오래된 서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양미 300석이 아닌 인신공양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리고 맑은 영혼을 바쳐야 하죠. 박씨는 보고 싶은 아비를 위하여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곳으로 최씨와 일본 음향서의 주술이 행해진 것입니다. 사실 음향서들의 계획은 박씨 아비의 환생은 구실이고 이 땅의 서해와 남해를 관정하는 용왕에게 오래전 전쟁에서 바다에 수정된 자신들의 조상을 위하여 재해를 지내는 인신공양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 최진실과 지훈순 등 여럿이 자주 만나는 여럿 명의 선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 모임 속에 일본의 음향서가 끼어 있습니다. 아니 최순실하고 최은순이가 실제 만남을 했다는 모임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팔선녀다 이런 모임의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순실하고 최은순이 선녀입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얘기도 돌았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일본의 음향사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인터넷에 팔선녀라고 치시면 쭉 명단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다른 팔선녀도 있긴 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분께서 이 공양미 300석이 인신공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가장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주 어리고 맑은 영혼을 바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저기 꽃다운 물이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정말 너무 끔찍해. 이게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행된 젊은이들도 대부분 어리고 맑은 영혼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가 끝나고 나서야 이미 완공된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이미 완공된 용산관절을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참사가 끝나고 나서야 들어갔거든요. 이야 새가슴인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이거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옵니다. 이거 보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관이가 죽은 다음에 나 보도할까? 보도 못해요. 백도사는 지난번 메일을 통해서 일본 남쪽 해역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제 백도사는 다시 한 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방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지는 알고 있어도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알고 있어도 천지를 모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모든 이들이 순리를 받아들여 전열에 대비하는 약품과 신양을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의 용기와 그대들의 운과 육을 헌신하는 모습은 후세의 모든 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네. 뭐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일본의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도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미리 대비를 해서 일정 양의 어떤 구호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대비를 해두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괜히 나중에 사색이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각 집안마다 조금씩 조금씩 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굳이 이 백도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저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요. 큰 지진이 나고 그게 일본의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당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까우니까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기에 그런다는 것일지 글쎄요. 그건 과학자들이 알겠죠. 자 이 백도사는 용산 관저에는 한국 귀신들도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 무기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소름 돋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행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귀를 봐서 부원합니다. 김에 있는 용산 그곳은 일본 무기들에 의하여 이 땅에 귀신들조차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이 땅의 모든 영매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과의 이유는 영매 관계는 맞지만 정속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의 최상위는 일본에 있습니다. 예수쿠니 신사에서 이 땅의 종속을 위해 수시로 주술을 행한다면 믿어지겠는가요? 인영칠은 조종당하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삶의 자력을 놓아버린 이 땅의 국민들이지요. 이 땅의 무속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천장천신만신들은 이 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없으면 그도 또한 의미가 없지요. 도매에 무속인 예언인 자칭 법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곳에서 그들의 최고 상위이며 또 그의 상위는 일본의 가장 사악한 음영사물이 즉 가장 강한 귀들이 접혀있는 야수쿠니에 있습니다. 일본 총리 또한 이념일 뿐입니다. 그가 들어올 때 흙도같이 들어왔지요.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쇼군들입니다. 만신을 넘어서는 귀가 움직일 때는 아주 많은 귀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무당들이 모시는 만신에게 에너지를 보충하여 주듯이 그들이 그 귀를 보충하지 못하면 힘이 약해지거나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구출하거나 영매들의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니 에너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귀신들에게서 그 귀를 보충하여야 하죠. 그 유명한 쇼군이 가소시나 움직였으니 얼마나 많은 귀가 필요하겠는가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혼들의 에너지가 가장 크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살아있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귀를 보충시키려고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올 12월이나 14년 1월, 2월에 이 땀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영능적자들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청뱀의 형의 혼으로 태어난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날릴 겁니다. 귀사의 그런 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혼 또한 힘을 부탈지요. 이 땅의 수많은 혼들이 힘을 합칠 것입니다. 귀사라면 열린 공감팀이 말합니까? 네. 일본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려 12번 만났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12번이나요? 12번 만났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2023년 3월에 일본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23년 5월에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일본 시옥은 사무라이 4명의 무덤의 흙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도사는 열린 공감TV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공마니아는 고급 정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짜잔! 바로 조선정기의 화가 안견의 산소화로 유명한 몽유도원도가 일본에서 수탈에 가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열린 공감TV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일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축식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몽유도원도의 행봉이 현재는 무현한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무려 시가 500억 정도 상당한 추정된 것. 누가 서있어도 배워 쐈는데. 그런 그림입니다. 백도사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매 관계는 맞는데 종속관계가 아닌 상하관계. 이 때문에 윤석열이 절대 김건희를 내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 가문은 사실 큰 복을 받아온 가문입니다.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하듯이 윤 또한 3대째이지요. 그의 자식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저분 3대째이며 말년에 그 행위가 사악하여 그 업을 받는 것입니다. 최하 김의 업보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종속이 아닌 상하관계. 즉 주종관계입니다. 만약 윤이 그 관계를 억지로 떼어내려 한다면 그에게 어떤 벌이 가해진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윤은 절대 김을 내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단독된 연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김건희에 대한 자제 그리고 김건희와의 어떤 결별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냐라고 했다고 해요. 그 비슷한 말을 연말에 자기 법조계 선배들 판사, 검사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관자로 불러가지고 막 성년에 비슷하게 했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여사 문제 좀 해결하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윤석열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더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도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단순히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넘어서 주술적으로 연결되는 영매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동훈 대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폴란드 국비 났다고 벌써 이제 외부 행사에 나타난 거잖아요. 몸전 누워있다니만. 전혀 아니죠. 백도사는 이 땅에 4대 가문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정점에 이시 가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시 가문에서 군자가 출연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는 만인의 성군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일본의 음향사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4대 가문을 통솔하는 정점에 있는 것이 이시입니다. 그 이시에서 군자가 출연하게 되며 그를 위하여 흡수 통일이 될 것이고 그는 만인의 성군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 자신이 죽을지언정 국민을 먼저 위하여 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 이 거대한 땅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겁니다. 가라앉아 얼마 남지 않은 땅에서 도움을 요청할 일본인들을 구해준 것 또한 이시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본의 음향사들과 악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나라를 통째로 먹고자 지금 이렇게 최후의 발압을 하는 것이 합니다. 백도사가 말한 일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땅 되게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제 몇몇 과학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또 알아봤어요. 혹시나 몰라서 크로스체크를 해봤는데 백도사가 말한 주장한 대로 우리나라 일부가 추상되거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바다에 잠겨서 추상되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예측이기는 합니다. 어느 한 과학자는 우리나라가 약간 일부가 국토가 추상될 가능성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각이 좀 변동돼서 그 지각으로 인해서 백두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백두산과 일본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어쨌든 과학자들이 일본에 큰 지진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일본 내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잘 대통령이 되신다면 일본에 재난이 있으면 잘 보듬는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좀 뭐랄까 백두산은 좀 더 앞을 내다본 게 통일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련은 다 보지 않은 거라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백두산의 개인적인 사견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백두산에게 제가 용산 관저가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했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시원의 사당입니다. 새로 지은 곳이지요. 그 자체가 사당입니다. 그 일본의 악기들에게 기를 불어 주어야 하기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꽃판을 버리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주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수를 하여 산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비린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려면 파리를 100마리 잡아 날리고 그것들이 가는 방향이 그곳입니다. 용산관저인근에 파리 100마리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로 나눠봅니다. 제가 진짜 파리 100마리를 잡아서 날려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참 무시무시합니다. 쇼군의 사당을 아예 만들었다. 관저 안에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 그 관저를 인테리어 한 곳이 21g이라는 곳인데 21g이 영원의 무게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양심의 무게가 아니라 영원의 무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백두산은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음향사는 절대 깊이 있고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와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일반 음향사들의 주수를 통해서 한국의 길을 꺾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 땅의 기운과 사람들이 더욱 강고해져서 그것을 잃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무당이라 함은 귀에게 자신의 길을 내어주어 서로 공생을 하는 선한인들이며 윤과 김과 최가 이 땅을 어지럽혀서 많은 이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였지만 이었 또한 이 땅과 이 땅 위의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들이 위기를 만들어주어 영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므로 온전한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가기에 우리 같은 도사들은 그들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치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 수진대로 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드 많이 보시나요? 미국 드라마? 가끔 보죠. 가끔 보세요? 많이 보시나요?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미드 드라마를 보면 미국에서도 영매에 관련된 드라마가 되게 많아요. 많이 팔려요. 그리고 영매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콜드케이스라고 불리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미제사건들을 담당해서 해결하고 있는 진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담팀입니다. 실제 있는 팀인가요? 네. 이에 대해서 백도사가 또 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영매들을 이용하여 삽강을 해결하는 팀도 있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영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여 지난주에 대한 용서를 받고 복을 지어야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들 일본 음향사들의 수정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아니면 악마인가 본데요. 파묘 영화가 그냥 단지 영화가 아니네요. 그렇죠. 끝으로 백도사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는데 소두무족이란 말을 합니다. 소두무족.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알아봤는데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다? 네.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 격암남사고 선생이 격암류록에 작성을 해서 알려져 있는 글귀가 소두무족이란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를 격암은 소두무족. 즉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것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두무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말은 신선이 되신 나의 스승이 스승의 전생을 영행을 하여 본 이 땅의 대환란의 시기에 등등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소두란 머리가 작은 즉 뇌의 영역이 짧은 인간애가 없는 자들이지요. 세뇌대응하여 자신이 무엇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족은 소두를 조종하는 자들이지요.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인간을 말합니다. 14년 전 저희의 스승이 잡고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지만 이런 소두무족은 인간의 대환란 1년 전에 이 땅에 회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두무족을 지금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면 장립무사와 안진병의 주술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pdc 영매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되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언이 그 국회 이전에 저한테 메일을 저한테 메일을 그 이전에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지분이 저 명태균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 말을 한 사람도 pd 영매입니다. pc 영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명태균의 정체가 드러나네요. 소두는 뇌가 없는 장립무사를 말을 하고 있고요. 무족은 소두를 조종하는 안진뱅이 주술사다. 아 그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가리가 큰데 소두? 뇌가 없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순간당하겠습니다. 김건이도 이게 크잖아요. 대한민국의 일본 주술과 미술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은 저희 열린감TV를 통해서도 계속 꾸준히 알리는 생각입니다. 여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 쇼군 흑일 갖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중에서 가장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사장님은 일본의 쇼군 중 쇼군을 대표하는 일본 사무라이의 상징적인 인물 하면 떠오른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고 조선을 침략을 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도륙하고 조선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인의 코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일본인들에게는 입신 출세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실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언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열린공감TV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과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암암리에 들어온 안견의 몽유 도연도에 얽힌 의혹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놀라운 특종을 통해서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섬유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